안녕하세요 무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 새롭게 추가된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게임 녹화를 오래 하다보면 무비즌 앱이 종료되거나 에어소클이 사라지는 경우를 보셨을 거예요. 휴대폰에 자체적으로 있는 기능인 배터리 최적화 기능을 들어보셨나요? 배터리 최적화 기능이란 휴대전화 사용량을 기반으로 배터리를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최적화해주는 기능입니다. 안드로이드 6.0 이상부터 제공되는 기능으로 일정시간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전화, 문자, 알람 등 필수 기능을 제외하고는 모든 앱 이용이 중단되어 배터리를 절약시킬 수 있습니다. 모비즌은 게임 화면 녹화가 주가되므로 게임을 시작하면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데 이때 배터리 최적화 모드가 켜져 있을 경우 일정시간 이상 대기 중인 앱으로 판단하여 모비즌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비즌은 백그라운드 실행 권한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배터리 최적화 기능 사용을 중지해야 정당적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모비즌이 여러분들의 원활한 녹화를 위해 녹화 안정성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녹화 안정성 기능은 모비즌 설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녹화 안정성 기능을 클릭 후 설정하기를 눌러주세요. 모비즌이 배터리 최적화 기능 예외 앱으로 설정되면서 장시간 녹화 시에도 에어서클이 사라지거나 앱이 중지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해주세요. 앱 버전 확인은 모비즌 설정, 어플 버전에서 가능합니다. 그럼 모두 녹화 안정성 기능 사용하셔서 깔끔하고 멋진 녹화 해보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